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고민이 있어서 오셨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나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을까? 내 운명의 흐름은 어땠을까? 에 대한 질문으로 카드를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앞에 이렇게 1, 2, 3, 4, 4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딱 보시고 느낌이 오는 카드 번호 하나를 골라주세요. 1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전형적인 양반, 귀족의 운명을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사시면서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런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은 과거에 잠시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부기로운 삶을 사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래요. 그런 운명이라고 하고요. 이 카드를,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겁이 없다. 어떤 말이냐면 진짜 막 그런 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데 이런 거를 좀 남들보다 고려를 좀 안 하시고 좀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은근히, 은근히 겁이 없는 스타일. 근데 그동안 타인에게 조금 기대 오셨던 게 좀 보이나봐요. 그래서 이분들은 워낙 운이 좋으시기 때문에 타인에게 굳이 기대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연습,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연습 이런 걸 좀 해보래요.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하반기에 주변 상황에 좀 민감해질 거다 이런 느낌의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되게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게 될 것 같고 혹은 계절을 타거나 이제 추워지고 더워지고 하면 그 온도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되게 컨디션의 높낮이에 따라서 일의 능률도 오락가락할 거고 약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한 시기, 취약한 시기가 올 거라고 합니다.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전반적인 운은 남들에게 쉽게 동화되기 쉬운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혹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다른 유혹,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거에 약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게 좀 보여요. 근데 이분들 성향이 기본적으로 자신보다는 남을 더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약간 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지만 참을 수 있는데 남들이 기분 나쁘거나 불편하면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그러신 분이고 되게 정에 약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분들은 조금 그래도 막 놀면서 살아온 것 같진 않아요. 되게 나름의 노력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했지만 노력한 거에 비해 결과가 별로 안 나아졌던 것 같아요. 보이는 결과가 별로 없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티가 많이 안 났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재모로는 어떤 재테크를 하시거나 돈을 투자하시거나 한 방에 되게 많은 돈을 벌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마 평생 사시면서 자신이 번논을 차곡차곡 모으고 소비를 좀 절제하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돈을 관리하시면서 사시게 될 것 같고 그만큼 돈도 잘 보이거든요. 잘 모이는데 조금 주변에 질문자님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실 수 있다. 살아가시면서 혹은 돌봐야 될 사람 이게 어린 분일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그런 분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인생에 있어서 부양하셔야 될 분이 조금 보여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결혼을 하시게 되면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를 질문자님께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맡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배우자를 고르실 때도 만나게 되는 배우자가 크게 막 외적인 조건이나 그런 걸 까다롭게 따지지 않고 두 가지 조건 성실하고 질문자님과 대화가 통하고 그 정도면 질문자님이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만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성격이 전반적으로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결정도 빠르고 공과 살을 또 구분도 잘하시고 딱 이제 선이 있으신 분이고요. 살면서 신체적인 건강 문제나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런 부분 일반적인 질병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되게 크게 크게 고생하실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안 보이고 이분들의 인간관계적 측면을 보면 이분들은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건데도 상대방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기 쉽게 매력을 느끼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능력은 당연히 타고난 거고요. 생각이 딱히 생각정리를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을 할 걸 준비해 오지 않아도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생각이 되게 가치관이 분명하다 생각이 깊다 이렇게 보이고 이분들은 설득한 일도 하시면 좋아요. 그런 일도 하시면 좋고 결국에는 이분들은 사람을 부르시면서 사실 운명이라서 평생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실 건데 이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 괜찮은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사람이 많은 만큼 질문자님께 해가 되는 분이 조금 들어오실 거예요.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부분은 미리 좀 조심하시고 사람을 보실 때 조금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성향은 한 번 마음을 주는 사람이면 쭉 믿고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에 약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생 사시면서 인간관계적인 측면을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분들이 되게 만만하고 순하고 그런 스타일은 당연히 아니고요. 되게 야무지시고 가슴속에 불을 품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분들을 대하실 때 약간은 성격이 급하다 혹은 예민하다 화낼 때 무섭다 되게 천둥이 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자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질문자님으로 접근을 할 것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모여드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타고 나셨는데 다만 질문자님과 가까운 관계의 연인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약간 질문자님을 피곤하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는 행동하거나 말할 때 약간은 휴식이 필요하다. 어떤 휴식이냐면 일단 내뱉거나 움직이기 전에 한 대포 한 대포 정도는 조금 쉬었다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 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승포욕이 필요한 일을 만나시게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의외로 이분들이 승포욕 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명예에 관련된 운도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질문자님께서도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아예 없으신 편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에 관련된 그런 기회가 오면 그쪽으로 잘 풀리실 걸로 보입니다. 이 일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행운의 색상을 한번 뽑아볼게요. 아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네이비나 남색 계열 블루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블루도 약간 어두운 블루 그런 색상의 소품이나 의상 악세사리 이런 걸 좀 지니고 다니시면 전반적인 인생의 운 상승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학자 학자의 운명을 타고나셨어요. 학자 또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의 운명 이런 느낌이 보여요. 보시면 하나를 배우시면 열을 깨우치는 비상한 두뇌를 가지셨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런 받아들이는 재주가 있으시다. 이런 느낌의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나 시험 뭐 그런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을 좀 하셔야 좋은데요. 보시면 가족 카드 굉장히 좋은 카드 들어와 있어요. 사시면서 인생 전반에 부모나 형제들에게 어떤 큰 도움을 받을 일이 한 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게 질문자님의 인생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근데 질문자님께서는 이렇게 총명하고 되게 지식적인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끈기가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포기하기가 쉽다. 쉽게 포기하고 이분들의 인생에는 약간 시작은 좋은데 마무리가 아쉬운 그런 일이 있을 하시면 큰 결실을 맺으실 거다. 이런 느낌의 카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원래 갖고 계신 두뇌적인 측면이 워낙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가는 힘 그런 것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관직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운이 있으시고요.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신다면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근데 약간은 성격이 급하실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나 계획하신 일이 있으면 그냥 달려드는 스타일 자존심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되게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하신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인생의 금전운을 봤을 때 이 질문자님 카드의 경우에는 돈이 약간은 새고 있어요. 약간 구멍이 있어서 조금 이제 사시면서 인생 전반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나갈 때마다 어떤 부분에 나가는지 좀 의식하시면서 자제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횡재수라는 게 있는데 복권을 복권이 당첨되거나 그냥 어떤 걸 뽑았는데 좋은 운이 확 들어오거나 이런 걸 횡재수 라고 하는데 횡재수도 있으세요. 근데 있는데 횡재수가 있는 만큼 금전운이 좀 나가기가 쉬워가지고 재물이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조금 장기간을 거쳐서 재물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데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살고 편한 대로 해야 되는 한량의 기질이 약간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타일도 나대 편한 스타일이 최고 좋고 장소도 나에게 편한 장소 익숙한 장소 좋아하시고 나가기 싫은 모임은 안 나가고 싶고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때도 그냥 아무나 사귀지 않고 자기가 진짜 어떤 만나 계속 만나고 싶다 괜찮다 편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하고 교류를 계속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시면서 뭔가 예전에 시작했는데 끝맺음을 못했던 그런 아쉬운 일이 있으실 거잖아요. 혹은 예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게 지지부진한 일 그런 일이나 혹은 마음의 짐이 되는 관계 그런 거는 조금 정리하고 처리해 버리시는 게 좋대요. 근데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또 의외로 적응력이 굉장히 좋으셔서 이분들은 직장에 들어가셔도 학교나 직장 어느 곳에 가셔도 환영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어떤 인간 강의 부분에 있어서 다투는 관계 갈등이 있는 관계 그런 관계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툼을 피하시면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카드를 보면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겉모습이 아름답고 분위기가 아름다우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외로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게 많은데 다 돌려받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조금 털어내시는 게 좋고 용서 하시는 게 질문자님의 전반적인 인생 운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전형적인 대기만성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년운이 좋으신 편이고요. 약간은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 있으나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일 회사나 직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이나 학교 이런 데를 들어가셨을 때 더 적응도 잘하시고 운도 올라가는 분이신데 다만 유흥이나 술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술을 조심하신다는 게 술을 먹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시게 될 수가 있고 혹은 술을 드셨을 때 누군가와 다툼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조금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결혼 같은 경우에는 중매나 소개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동갑이신 분과 잘 안맞아요. 합이 잘 안맞는 편인데 왜냐면 이분은 동갑이신 분을 만나면 서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맞을 때는 잘 맞고 되게 사이좋고 재밌는데 또 이제 싸울 때는 서로 이제 양보를 안 하시게 되니까 그게 약간은 서로를 힘들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에 있어서는 조금 동갑이신 분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행운의 색상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초록색 계열 초록색 계열의 의상이나 소품 이런 것들을 활용하신다면 전반적인 운의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전반적인 카드를 보면 방랑자 의 운명을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면서 큰 돈을 벌거나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고 큰 돈이 없더라도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남들보다는 적게 찾아올 것이다. 이런 카드고요. 젊은 시절이나 어릴 때는 내가 한 것에 비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정을 받더라도 어떤 한계 이상으로 더 커질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혹은 어릴 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얻는 이득은 별로 없다.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변화가 잦으신 분들이거든요. 젊은 때는 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아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카드가 보이고요. 이분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쉽게 사귀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드는 것도 잘하시는데 그만큼 다투거나 대립할 가능성도 조금 높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일만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은 아니시거든요. 남들보다 어쨌든 다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요. 혹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경험 여러 가지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드가 많은 곳을 다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이동하시면서 새로운 곳에 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즐기시고 적응하시고 배우시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방랑자의 운명 이런 게 보이고요.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실내에서 그냥 앉아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활동적이고 야외에 나가셔서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굉장히 착실하시고 추진력도 있으신 편이신데 다만 지금 보시면 시선이 밖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전반적인 인생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다보면 끝이 없을 거래요. 그래서 시간 낭비를 너무 하지 않도록 한 가지만 쭉 파셔서 그쪽으로 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이분들은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 지금 아침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라도 이분들은 새벽 시간에 뭘 하시면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작업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굉장히 되게 사이클이 잘 맞으시는 분이고요. 웬만하면 잠은 좀 줄이고 일찍 일어나시는 게 능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추시면 도움이 많이 좀 될 것 같고요.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누군가에게 한번 상처를 받거나 혹은 누군가가 배신을 했거나 뭔가 감정이 상하거나 하면 오래가는 스타일이래요. 되게 그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이 쌓이지 않았다고 나와요. 카드에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되게 오래가는 편이다. 이런 느낌의 카드가 있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실 때 사람을 깊게 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고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약간은 혼자서 생각하는 면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른 분들보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질문자님의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분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연애를 하실 때는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약간은 본인도 모르게 노련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떨 때는 상대방에게 연상처럼 대하다가 어떨 때는 연하같이 대하다가 굉장히 상대방의 마음을 끄는 능력 그런 걸 타고나신 분이에요. 그런 재주가 있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3번 카드를 뽑으시는 질문자님을 만나실 때 볼 때마다 새로운 매력이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질문자님께서는 관대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크게 막 빡빡하게 예민하게 하나하나 검열하면서 그렇게 보시는 스타일은 아니고 웬만하면 그래도 둥글게 둥글게 좀 어울리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인생 전반이 되게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실 거고 도움되는 분들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만큼 이 질문자님께서는 구속이나 통제받는 걸 싫어하시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카드를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홀로 서있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으신데요. 그리고 약간은 사업 수환이 조금 좋으신 편이라서 사업적으로 나가실 수도 있는데 특히 요식업 쪽 식당이나 카페 이런 걸 하시면 전반적인 운 상승이 굉장히 좋고요. 이분들은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 운의 기복이 조금 심한 편이에요. 근데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되게 잘 안 풀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 시기가 있다가도 또 갑자기 잘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게 변화가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시거나 인생을 대하실 때 과감하게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안정되게 조금 안전한 방향으로 움직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화려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색깔을 만날 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디자인 쪽이나 미용 패션 같은 색을 다루는 일을 하시면 진짜 되게 운이 잘 맞으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행운의 색상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황색 계열이나 베이지색 옐로 브라운 쪽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의상이나 악세사리 혹은 소품 지니고 다니시면 전반적인 운의 상승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4번 카드 해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해석 이분들의 운명은 전형적인 왕의 운명을 타고나셨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분들은 2,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현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대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자의 역할 그리고 되게 용기가 있으시고 생각이 되게 총명하신 분들 결단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런 카드가 나와요. 전반적인 인생의 운은 평탄하신 편이에요. 잘 풀리시는 편인데 지금 보시면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이 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실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마다 매사에 신중하고 내가 경솔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이루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다면 드실 때는 의욕이 확 사라져버리는 그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실 때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실 때 사소한 것들 사소하게 좀 걸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소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은 지나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느낌의 카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비판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조금 낮춰라 조금 버려라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분들의 운명은 결혼 결혼 논에 있어서 배우자를 만나실 때 어떤 배우자분을 만나실 거냐면 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되게 윗사람 갖고 품어주고 이러신 사람보다는 느긋하고 걱정도 없고 되게 인생 무상의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성향이 누구 밑에서 일하는 거는 좀 안 맞으시는 분들 같이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자신이 주도해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사업 자신이 혼자 해야 되는 일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 이래요. 그리고 약간은 이분들은 주변에 이끌어 나가시는 분 만큼 약간 구설수가 보여요. 근데 그 구설수는 이성적인 것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일적인 것 본인의 명예 뭐 그런 신임 이런 거에 관련돼서 질문대는 계속 알아도 알고도 못 막을 그런 구설수가 한 번쯤은 찾아올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행동하기 전에 고민이나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머리에서는 구상이 다 됐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일들이 조금 보이네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또 잡념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거든요. 생각이 많은 만큼 생각이 폭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넓게 보여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질문자님이랑 일을 같이 하시게 된다면 되게 편한 스타일 의지하기 좋고 되게 질문자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니까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환영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되게 잘 보이시는 전반적인 운이 보이시고 근데 이분들의 운명은 공부나 시험 준비 이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생각도 깊으시고 감성도 풍부하시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 보이시는 것보다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요. 너무 막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약간 미술이나 음악 같은 창작이나 의료 쪽 예술 쪽으로 하셔도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약간은 평생 독립적으로 조금 살아오신 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질문자 님 께서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지할 사람을 좀 찾아보래요. 의지할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의 카드가 있고요.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인연을 만나실 때 살면서 중요한 인연을 만나실 때 그분이 우연히 만난 인연이 잘 돼서 연인이 되고 그렇게 되실 확률이 좀 있어요. 연인이 되고 오랜 관계를 유지하시게 될 확률이 있고 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손을 다치기도 굉장히 쉬우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결혼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절대 상대방의 그늘 아래에 사실분은 아니에요. 절대 은이 되는 관계로 사실분은 아니고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실 거고요. 그리고 혹은 동등하게 봐주거나 혹은 자신을 위로 더 위로 봐주는 존경해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실 거고 그 배우자께서는 이 카드를 뽑으신 질문자님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같이 이겨내시고 그러신 분을 만나실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은 결혼을 안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의 카드도 보여요. 왜냐면 이분들은 어떤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목표 그게 연애보다 조금 더 중요하신 분이 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만약에 내 커리어에 장애물이 된다. 내 발목을 잡는다 하시면 결혼을 안 하시게 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도 행운의 색깔을 한번 뽑아볼게요. 우선은 그레이 계열의 색상도 좋으실 것 같고 회색 회색 계열 그레이 혹은 보라색 보라색 계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색상에 의상이나 악세사리 소품을 지니고 다니시면 전반적인 인생의 운이 좀 상승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체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